네 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의 비지빌리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빌리티라고 하는 기능은요 쉽게 얘기하자면 트랙을 숨기고 나타나게 하고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랙 관리할 때 쓰는 기능인데요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은 어떤 트랙들은 작업을 했지만 지우기에 나갔고 당장 쓰진 않으니까 트랙이 좀 너저분해지고 조금 이제 보기에 불편해지니까 잠깐 숨겨놓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걸 하이드 메뉴 같은 걸 써가지고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비지빌리티라는 어떤 그 항목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냥 마우스 클릭으로 체크하거나 체크하지 않거나 해가지고 노출하거나 숨기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서창에서는 바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보셨을 거예요 먼저 한번 볼까요 믹서창을 보시면요 왼쪽에 바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비지빌리티를 자주 보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써본 적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프로젝트 창에서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같이 보고 또 연동해서 쓰는 법 이런 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창을 보시면요 지금 이제 인스펙터 창이 왼쪽에 이제 보이는데 바로 오른쪽에 비지빌리티가 있어요 믹서창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보이고요 이제 이렇게 트랙들이 고대로 배열이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 프로젝트가 가장 최근에 작업하고 있는 음반 작업 중에 가장 최근에 드럼 녹음 갓 받아온 미디나 이런 것도 그냥 간단하게나마 어떤 작업을 해놓은 이런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녹음 전에 드럼이 어떤 느낌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걸로 가이드로 그냥 제가 간단하게 미디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 녹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쓰지는 않을 거거든요 지워버릴까 하지만 혹시 또 모르니까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보존은 해놓자 그럼 뮤트는 해놨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은 불필요하게 조금 좀 깔끔하지 않아 보이니까 안 보이게 해야겠다 그럴 때 비지빌리티를 쓰시면 됩니다 왼쪽을 보시면 바로 선택이 돼 있죠 선택한 트랙에 맞춰서 그냥 바로 비지빌리티 항목도 이렇게 딱 색깔로 선택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체크를 빼주시면 돼요 한 번에 빼볼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을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라집니다 트랙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조금 더 깔끔하게 이제 우리가 보면서 작업할 수 있게 되겠죠 또 하나 방법은 이제 많이들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폴더 트랙 개념을 쓰는 건데요 폴더 트랙은 빈칸에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렇게 Add 폴더 트랙 해가지고 만드실 수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 윈도우나 맥 같은 데서 파일들 폴더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폴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미디 트랙으로 가이드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작업해 놓고 전부 나중에 이거를 오디오로 이제 컨버팅 한 다음에 오디오 믹싱이나 뭐 에디팅 이펙팅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믹싱 작업을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미디 트랙을 그러면 당장 볼 일이 없게 돼요 그러면은 미디 트랙을 숨겨 놓는데 지울 순 없죠 왜냐하면 나중에 수정해야 되거나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럴 때 미디 트랙을 전부 안 보이게 만드는데요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조금 숨기고 노출시키고 그러기가 좀 불편하다 그럴 때는 폴더 트랙 하나 만드신 다음에 저는 미디 해가지고 다 때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미디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미디 트랙 숨겨 놓고요 아예 안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럼 왼쪽에 보시면 체크 한 거 있죠 빼시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오디오 트랙만 놓고 작업하실 수 있어요 이 오디오 트랙 이제 놓고 드럼 녹음 했기 때문에 이제 베이스 녹음 할 거고요 뭐 기타 녹음하고 보컬 녹음하고 필요한 것들이 이제 녹음 할 거고요 또 미디 트랙에서 작업한 것들 오디오로 컨버팅 해가지고 또 뭐 신디사이저 계열들 또 스트링이나 뭐 패드 사운드 이런 것들을 또 오디오 트랙을 놓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비지빌리티를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믹서 창에서 똑같이 한번 볼까요 믹서 창에도 한번 보면 있죠 이렇게 근데 믹서 창에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믹서 창에서 돼 있는 것과 프로젝트 창이 연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 프로젝트 창과 믹서 창이 서로 따로따로 논다 난 프로젝트 창에서 숨겼는데 믹서 창이 왜 나놔 있냐 또는 믹서 창에서 나 숨겼는데 왜 프로젝트 창이 그대로 남아 있냐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런 문의 이걸 보시면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싱크를 해놨거든요 근데 싱크했다는 게 꼭 유용하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싱크를 풀어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창 따로 믹서 창 따로 제어를 해서 써야 될 때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싱크를 해놓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믹서 창과 프로젝트 창이 같이 묶여 가지고 똑같이 연동되게 됩니다 보시면은 믹서 창과 이렇게 보면 믹스 콘솔 2, 3 이렇게도 항목이 나와 있죠 이거는 믹스 콘솔과 지금 프로젝트가 이제 연동된 거고요 이제 믹서 창이 큐베이스에서는 크게 3개까지 열 수 있는데 트랙을 굉장히 여유롭게 많이 보고 싶다 와이드 모니터나 모니터를 여러 개 쓰신다 하는 분들은 믹서 창을 두 개 세 개까지 열어 가지고 한 번에 여러 트랙을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그냥 일반 숫자가 아무것도 안 붙은 그 믹서 창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동을 하시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뭐 여러 개 쓰신 분들은 다 연동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미디 트랙을 여기 지금 열려 놨는데 어우 훨씬 깔끔해져요 가상악기 트랙 같은 경우 필요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또 안 보이게 하면 오디오 트랙만 딱 남죠 믹서 창에서 사실 가상악기 트랙을 그렇게 많이 제어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창 들어가시면 아주 깔끔하게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동하셔서 쓰면 되고요 프로젝트 창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프로젝트와 믹스 콘솔 2번 3번 똑같이 있고요 믹스 콘솔 기본적인 거는 단축키가 F3인데 2번 3번을 써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단축키가 따로 없죠 스튜디오 항목을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2번 3번 그대로 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비즈빌리티를 쓰시면 됩니다 비즈빌리티는 참고로 지금 제가 이제 믹서 창과 프로젝트를 따로 다뤄 봤지만 밑에 이제 나오게도 할 수 있죠 우리가 밑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거는 여기 오른쪽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있죠 이렇게 눌리면 밑에 나오죠 이렇게 단축키는 맥에서는 커맨드 옵션 B를 많이 쓰죠 bottom 밑부분 해가지고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윈도우에서는 Ctrl Alt B 하시면 껐다 켰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bottom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단축키가 하나 더 있는데 그냥 저는 이걸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게 하고 숨기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믹서 창을 다 열어 쓰는 걸 선호하는데 한 번에 제어하고 싶어서 근데 또 뭐 이렇게 놓고 쓰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때 이렇게 같이 제어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즈빌리티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트랙 관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불필요한 트랙들이나 굉장히 좀 시각적으로 보기에 정신없어 보이는 그런 트랙들을 폴드 트랙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일일이 하나하나 클릭하시거나 하셔가지고 비즈빌리티 항목에서 체크 또는 체크하지 않는 걸로 제어하시면서 깔끔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프민주였습니다